에잉! 기물에잉! 오줌 변기에 튀어서 샤워기로 씻는 거 다 걸렸어 지와나 크크 아 선호 고맙습니다. 저 원래 항상 샤워기 해요. 혹시 튀겼을까봐. 아니 애임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줌이 물에 닿았을 때 그 마찰과 동시에 그 튀김이 발생하잖아. 그거에 의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샤워기로 물 한번 쏴놓습니다. 앉아서 싸면 엉덩이에 쳐서 안 돼요. 난 물에 닿아서 안 된다고? 아니 엉덩이가 얼마나 큰 거야? 야 엉덩이가 물에 닿으면 씨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아니 뭘 변기물에 담가서 싸발 아아아악! 뭐 주입하냐 씨발? 더럽네 진짜 그만 얘기하세요. 아... 아 뭐야 이거? 아 씨발 이게 나도 맞아? 아 이거 말이 안되는데? 빼야돼 빼야돼. 아 이거 카우트 장판이라 못 싸워 이거 아니 젊말 없어 젊말 없어 아니 뭐해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? 아 이거 죽은거 존나 헤바다 진짜 아 이거 죽을게 아닌데 네네스 네네스 아 나 진화 좀 네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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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얼마 안남았는데 나 부위도 뽑고 싸우고 싶어서 그렇지 네네스 네네스 좋아요 그렇지 네네스 젠장 네네스 너무 잘해 우리 팀 아하 못가요 에인스 아 왜이렇게 잘해 애들 아 아니 너무 세다 와 아니 이거 임피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 어어 네네스 어차피 이래도 우리가 이겨 왜냐고? 상체 게임이거든 원딜 차이 딱 돼 시발 자야 너 뒤졌어 네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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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있어 어 엇 맞았다 호응 안되네 아니 뭐 자르바 홈 안에 뒀는데 막 쩍 빠지는 거라 아 시발 야 쟤 궁 있었어? 궁 아까 썼잖아 뭐야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나 이거 돈 50원인데 젠장 여기 늑대가 있으면 좋겠다 헤헤헤헤헤 맛있어 큰 건 쟤네 주자 매너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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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어 너무 맛있고 아 너무 맛있고 아하하하 히히 아 좋아요 자야 겸 뒤졌다 원빌차에 딱돼 이새끼야 오글해서 죽여서 모욕감지고 메모리로 에이디캣 뒤졌다 뒤졌어 딱돼 이새끼야 아 왜 이렇게 로딩이 느려 빨리 빨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아 왜 이렇게 느리냐 로딩? 아 아아 이새끼 도망갔어 아 아 존나 깨비 아 이새끼 도망간거 봐 진짜 아 아까정도 고맙습니다 다이아엘 견딜관 진짜 게임이 굴러가질 않네 뭐 어떻게 게임하라는거임? 그리고 원딜 걸린 마스터 아니 다이아엘 서포트이랑 뭐 라인증 어떻게 하라는거임? 아니 뭐 이거 딜건 어쩌라는거임? 챌린저 보뛰오 두명이 마스터 두명 보뛰오라는 라인전서도 한번정도는 빼야되는 타이밍이 나와 근데 마스터 현진 한명이 하는 말인데 다이빙 언제하냐 크크 뭘 봐 이 노진구야 크크 너네 둘은 이 판 지금 밴이야 이 판 이기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너무 모욕감을 줬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 타고 이 타고 W 날줄 아네 어 이거 내가 지른네 아 힙 빨리 쓸걸 아 이거는 좀 갑분싼데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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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빠졌어 이 빠졌어 이 빠졌어 아 아 아 싸유 진짜 존나무 탄다 아 이란아, 로르몬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 올라가는거 보고싶은거 알지? 아 진짜 뭐 아무것도 안돼! 진짜 그냥... 아 쓸모없어 ㅅㅂ 오 너이스! 아 시바 겁나 쎄있네 아 앞에 라카니 먹었어 제라스나 내가 아 이거 제라스나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얜 또 뒤졌어 아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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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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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뺏었다 도와줘요 시발 아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 도와줘요 시발 아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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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 여기있네 전파 사일러스 왜 싸일 안하냐 나랑 할때는 시바냐나 아 아 왜 왜 시바냐나 왜 적 팀과 잘하냐고 우리팀에서 똥싸고 아 진짜 아 너무 역겨워 시발 아 왜 그래 나한테 네잇수 네잇수 좋아요 그렇지 킨드레는 그거야 전파처럼 하라고 이 새끼야 넌 똥싸는게 어울리니까 네잇수 네잇수 좋아요 어 맞아줄게 난 많이 맞았다 네잇수 잠깐만 좆됐다 아 아 이건 너무갔다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힌드 진짜 존나 못한다 전파면 똑같다 한결같아도 좋다 아 깨비 아 둘 괜히 썼나? 젠장 레인스 끝나라 이거 얘들아 끝나라고 그냥 정글 차이 딱 때 이새끼야 넌 전판에 나를 지게 했으니까 버져야돼 그냥 죽이면 안돼 고통스럽게 죽여야돼 아 나갔어 야 이펀드 응먹네 저는 100원짜리 안들어가요 놀랍게도 저번에 해봤는데 50원짜리밖에 안들어가요 저번에 했었어 안들어가 뭘 코에 메뚜리 들어가 이씨 개소리하고있어 좀 오바 좀 하지마 지화나 티켓팅 성공하면 대전까지 차 끌고 갈테니까 드라이빙도 같이 해줄 수 있냐 해줘라 제발 아니 계세요 서울에 그냥 왜 왜 기른까봐 아깝게 왜 그리고 아 근데 만약 내가 실패하면 누구랑 가지? 주표 그거 두자리 예매한 사람 많을거 아니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기준을? 아 그냥 룰렛 해서 돌릴까? 추첨이 맞겠다 추첨이 맞다 추첨이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추첨까지 해 공평함 따지고 있어 씨발 형님 정확히 계시는데 대전 늘렸다 갈테니 차타고 편하게 가시죠 아냐아냐 부담돼서 안돼요 그냥 기차만 타고 갈게요 기차 타고 갈게요 또 기차에서 하스 소라는게 포스 소라는게도 개꿀이거든 지화나 나도 게이밍 근육 가지고 있으니까 나랑 귀엽지요 포사진 찍어서 가장 큰 사람이 오빠 서울은 일정이 없게 되요 서울이자랑 잠시내 나눠시나요 형 KTX 대전 두자리 예매해 놓을게 아아이 뭐라는거야 아아 아아 아 안 알려줘 빼야돼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아아 ㅅㅂ 테로네 아 우리 타면 복귀를 탔어 ㅅㅂ 아 짜증나 존나 아깝다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아니다 왜 아 힐 못썼어 아 아 나 죽을 줄 몰랐네 이거 아 ㅅㅂ 아 ㅅㅂ 아 아 진짜 아 ㅈ 됐다 이거 아 아 진짜 아아 아 아깝다 와 판장 뭐야 여니스 야 좋았다 좋았다 아아 아아 저 딜 안 나올텐데 얘네 와 떡꼬슈로 잡네 여니스 야 이거 이거 터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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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존날만해졌다 아 이거 이놈 보면 좀 곱창단다 아 왜왜왜 싸웠어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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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아 이거 아트가 맞아졌네 궁을 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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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크 오호호호호호 어 reduced 이거 아아 그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보시면 bonne 우연히 아빠가 너 plaster 노피 Tur 아.. 에반데 아..여기 게임 조졌다 네이스! 싸워야돼 이거 아.. 씨발 아.. 진짜 오케이 이거 이거 못가게 막아 못가게 막아 못가게 막아 아 씨바네 맞다 발원기환이지 빼야돼 빼야돼 아 잠깐만요 끝나겠는데 이거? 아 ㅈ 됐네 아 제발 죽으면 안돼 아 카밀텔 가! 가! 가 카밀 다 부셔버려 아 빨리 깨 아 좋아요 아 이걸 이기네 아 아 가슴 존나 콩닥거려 씨발 아니 이게 초반에 이게 초반에 이게 초반에 이게 초반에 키아나가 불로 먹어서 삐져갖고 잠수탔거든요 4분 징크스 아 이거 뭐야 만원 정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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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휙! 아 고맙습니다 아 징크스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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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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